치코... 어? 도장변화? 참을 수가 없는 것... 헉! 대단원? 이건 무조건 물음표 밟다가 죽으면 받아들여야 된다. 예비 대단원이 저기 있으면 일단 도플갱어는 도면 안되고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1층부터 시작되는 대단원생활 또검 또척 어심 아 아 아 아 아 으 지금은 강화 안해야 넣어놓을 수 있는데 워일 반투반사 나오면 쓸 수 있는데 아니 진짜 극한 첨탑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아 으읍 등급 높은거 먹자 어째서 병속에 대단원을 넣었지 아직 쓸 수 있다 아니다 잘못 봤다 제거하려면 상점 봐야 되는데 상점 보면 엘리트도 봐야 돼 쓴다즈 야가 불리니 제일 다행이긴 하네 아 공포 나올 수도 있는데 공포 안 나왔으니까 서순 아닙니다 산된 개도박 오산된 개박 개도된 산박 개도된 산박 요 완전 강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강호하자 졸지마 으 으 으 으 막는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쿨 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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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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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만의 작은집 어 엄청 좋은데 이제 불만 보자 사일러트 꽃길만 걷자 불꽃길 뭐인 방금 안사쓰고 수비 아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쓰레김 불꽃길 건네 사일러트 어후 고개가 나와야 돼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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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별론데 음 하지만 살기 위해서라면 아싸 어 이따 왔다 어 이따 왔다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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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스네코 만나서 터지는게 하일러트 하일러트 일상인데 이거 수비 지우고 적어먹자 나이스 수비를 지웠지만 수비에 들어가는거 봐 혹 그 아 흠 아 아 아 아 우리는 똥중 똥중의 에바인데 에바가 아니었다 전략가가 제일 좋긴 한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거지 브라보 표게 오케이 아싸 대게 먹었으면 열받았겠다 거의 다죠 고개 근데 이제와서 고개 먹는거 맞음? 고신발언 반사강화가 먼저겠다 갈 흠 흠 이제 고비 다 넘은거 같은데 외보비 외보비 아네 제거만 잘하고 에잇 에너지 있는줄 뼈고비 뼈고비 영법서 재생포션 먹자 어차피 불픽이 나네 계도는 필요없고 반사강화하거나 그냥 자는것도 나을수있다 자는게 아니라 열쇠 이케 잊지 흠 에잇 이케 이빨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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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액을 더 지우지 않으면 화상을 잘 넣는 네메시스 양한테 끈일 날 수 있다 엿금 쓸까 말까 유튜브쟁이들은 지금쯤 가지사일 친구리며 꼭꼭 씹어먹고 있겠지? 우린 대단원 정식 잘 먹고 간다 뭐? 꼭다고? 응 어쩔가지 타락 어쩔가지 어쩔 타락 어? 반도라밖에 없다 슝 아싸 지워지는거 지워지는거 전략화 돌치는 제거하고 안녕하세요 앨리스 잡고 제거 제거 슬더스 원데이 투데이 하냐고 슬더스는 언제나 마술같은 일이 벌어진다구 15,000 those 109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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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0.1%의 확률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에다 넌 또 나오네 오션 사세요 당장 아니 이러면 보셔 슬롯이 없잖아 연금에 써야지 달팽이요? 아니 에다 넌이 한장에 50딜을 넣는데 달팽이 걱정은 좀 근데 터질 수 있기남 터질 수 있으니 역배하셈 터질 수 있으니 역배하셈 파일런트 작전주 Westminster 엄마랑 총 흘러 아 아 첫 턴부터 장난질은 안하네 이긴거 같은데 어 아 라고 할 뻔 와 위츠레어님 6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얍 감사합니다 비트다 비트 아이고 고맙습니다 연그만 하면 될거같은 아씨 비트주세요 앞에 상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상점 나오네 와 와 위츠레어님 4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리사욕에 쓰겠습니다 175골드 제거니까 여기로 가야겠다 아직도 말릴 강룰이 있다는 사실이 두려울 따름이나 두려울 따름이나 잘 될거야 좋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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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반사버렸어야지 반사버렸어야지 수박 강 혜택 고게임 수수 으이 순수 강하메요 그런건 없다 그런건 없다 티압? 아니 돈만 더 치우면 빨리빨리 돌리겠는데 약간 아직까지는 고민거리가 있네 배갑축 잘되면 고민할게 없는데 아 자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해야 한다니 어? 알놀림 플라스 략가 강화해서 이제 할 거 다 한 듯 략가 땜에 고민한 거였으니까 알패기 짜식이 튀었네 아휴 졸버팩 복조기 복조기 기어란 복조기 이제 생각 안 하고 돌려도 된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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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때마다 의릿해지네 에이씨 이스터에그 같은 건가 네모네모 사일런트 사일런트 영압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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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제 형태도 안 보이는데 아씨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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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다 살짝 형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강화할 거 없다 배단원이나 강화할까 아니면 발돌림 방해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어이 강해다 포션을 여기서 빼고 복제 포션 빡치네 빡치네 일단 고급 상자는 없긴 하네 복제 포션 그러면 알돌림에 쓰자 표본 수액 이런 식으로 승률작하는 거 마음에 안 드네 굿 굿 실용성은 없지만 만족스럽죠 실용성은 없지만 만족스럽죠 같이 돕군 총이로 만드신 총이로 만드신 마지막 먹었죠 잠깐 정말 잡으셔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그 선택이 파란 로봇을 불러옵니다 파랗게 파랗게 물들었네 이펙트 이펙트 너무 좋아 공격 포션 배신 심장 배신하는 사일런트 그걸 믿었음 그걸 믿었음 뭐 뭐 뭐 이펙트는 5시간 37분이나 하고 와와사를 2시간 만에 끝내는 사람이 있다고 음 그럴 수 있지 음 아내는 그럴 자격이 있네 슬서운 이야기 금에게를 합한 시간동안 이펙트 한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요정 요정 나가 요정은 공짜에요 도비는 자유에요 완넘 3 3 2 2 요정은 공짜에요 요정은 공짜에요 요정은 공짜에요 요정은 공짜에요 요정은 공짜 DANIEL Evan 감사합니다.